KBS 라디오 스튜디오 렛츠카이 피네포! 안녕하세요 피네포입니다. 바로씨 근데 여기가 어디죠? 네 이곳은 바로 KBS 라디오 스튜디오인데요. 저와 공찬씨가 KBS 쿨 FM K-POP 블레닛 스페셜 MC를 맡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네 1시간 동안 스윗한 바나분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요. 바로씨 저의 영상 바나분들이 보고 싶을 땐 어디서 볼 수 있나요? 네 저와 공찬씨가 함께한 K-POP 블레닛 영상은 바로 여기 KBS 라디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콩에서 독점성 공개되는데요. 네 아직 콩을 다운받지 않으셨다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어에서 KBS 콩을 검색하고 다운받으세요. 네 K-POP 블레닛 미 방송국과 비하인드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저희 직캠 영상도 오직 콩에서만 공개됩니다. 네 앞으로도 K-POP 블레닛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B1F4 공찬 바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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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